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여러분 방금 찍었는데 이렇게 유충이 나왔어요 여기 자 아무래도 넙적사슴벌레 안컷 유충 같죠 이거 넙사 안컷 유충 같죠? 왕사일 리는 없고 한번 보게 음 넙사같아요 넙사 일단 놔둘게요 계속 한번 파 보도록 하죠 오 여기 또 나왔다 오 이거 찍을 뻔했어 찍을 뻔했어 자 이게 최대한 넙사안컷이에요 오 다 앙컷이네 최대한 앙컷이네요 자 뜯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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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뜯어라 우와 우와 여기 보세요 구제기 나와요 구제기 아 이게 갑자기 체제가 나오는 애들인데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와 진짜 제일 극하워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끔씩 폐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구제기인데 와 이거 싹 싫어요 아니 너무 싫어요 이거 와 진짜 이거는 자 버리겠습니다 아 너무 싫어요 아 안돼 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여기 제가 천난데 또 나왔어요 이번엔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1형 유충 한 마리 하고 이제 2형 유충 한 마리씩 나오는데요 우와 어 안 꺼져 안 꺼져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한 마리씩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와도 넙사고요 넙사 유충 두 마리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체집은 여기서 일단 진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이제 막 찍어야 되니까 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백 기간 동안 이제 올릴 영상을 좀 찍어야 되다 보니까 콘텐츠의 질이 살짝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와서 아주 재밌는 영상 아주 신기한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